매월 100만 원 혹은 120만 원이 나오는 상품들이 월배당 ETF에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월배당 ETF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름에 적혀있는 숫자 보시고 투자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꿀팁을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에서 분배금 까서 드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ETF의 이름이 복잡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미래에셋 자산운영의 김수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으로 계속해서 모시고 있는데 사실 오늘 나오신 이유는 바로 이 책 때문에 작가로 새롭게 등극을 하셔가지고 부끄럽네요. 오늘 저는 협찬 다니고 못 다니고 그냥 나온 거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좋은 책을 이렇게 많이 써주셔가지고 이번에 또 작가로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보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상당히 지금 트렌드로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핵심이 또 ETF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품도 너무나 많고 과연 여기서 뭘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투자 트렌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과연 어떤 상품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더라고요. 책에서 보니까 매달 한 10%에서 12% 분배율을 지급하는 상품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매달 아니고 매년. 매년. 아,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에서 1년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매달 그런 상품이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이건 거의 다단계 사기인데. 그렇죠. 그럼 다단계 사기고. 네, 연간으로. 연간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억을 투자했을 때 매월 100만 원 혹은 120만 원이 나오는 상품들이 월배당 ETF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품들이 뭐냐면 일단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면 원정 지속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분배율이 12%, 연간으로 12%면 매월 1%씩 나와야 되는 거고 연간으로 15%면 1.2. 그 원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일반 계좌에 투자를 하시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제 계산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퇴진용 공개자나 아니면 ISA 계좌에 투자를 하신다면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분배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근데 그냥 주식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런 분배율을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S&P500의 연간 평균 배당률이 2%에서 3% 사이거든요. 그래도 미국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수준인데 연간으로 10, 12, 15 이거는 커버드콜 전략을 무조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을 해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분배율을 높였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옵션을 매도합니다. 옵션을 매도하면 옵션 프리미엄을 운용사가 가져가거든요. 그럼 그 프리미엄을 다시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라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 12, 15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떤 상품들이 도대체 그 정도의 분배를 주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ETF의 이름을 보시면 플러스 숫자 퍼센트 뒤에도 있죠? 플러스 숫자 퍼센트 이게 들어가 있는 ETF들이 연간 분배율을 추구하는 정도를 이름에 담아요. 이거는 이름에 이걸 담는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플러스 7%, 플러스 10%, 플러스 15%라는 거는 저희가 연간으로 이 정도 분배율을 추구합니다. 완벽하게 확신해서 드립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를 추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똑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탈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 ETF에 제가 투자를 했다고 볼게요. 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태진영금 계좌에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나오는 분배금은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아마 1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왜냐하면 15%의 분배율을 연간으로 추구한다고 했고 옵션을 짧게 짧게 거래해가지고 15%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10%씩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S&P 500이 2%에서 3% 준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말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옵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슬리 옵션을 매도를 하는지 위클리 옵션을 매도를 하는지 데일리 옵션을 매도를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수치할 수 있는 프리미엄 수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퍼마일 보험사 아시죠? 그 보험사가 내가 365일 자동차를 타면 보험료를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65일 데일리로 옵션을 매도한다고 하면 받는 프리미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많이 수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운영사에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데일리로 옵션을 매도한다고 하면 그 옵션 비중을 축소를 하되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을 그대로 투자자분들한테 월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수준들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옵션 프리미엄으로부터 발생되는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백지수처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더 높아요. 나스닥 ATM 옵션의 프리미엄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나스닥 ATM 옵션을 거래하는 월배당 이 팁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낫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옵션 매도 비중은 적게 가져가는 게 좋고 그 적게 가져갈 거면 적게 가져갈 거면 데일리로 거래를 해야 돼요. 위클리, 먼슬리로 하는데 적게 가져간다 근데 분배율 많이 줬나?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안 돼요. 구조적으로 안 되고 근데 지금 먼슬리랑 위클리로 매도를 하는데 옵션 매도 비중이 40%, 60% 그거는 이제 말이 돼요. 플러스 7, 플러스 10 정도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먼슬리인지 위클리인지 데일리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너무 머리 아프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최신 발표된 월배당 ETF들이 가장 진화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원하는 분배율이 있다. 그러면 이름에 적혀져 있는 숫자 보시고 투자하시면 되는데 꿀팁을 이제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모든 월배당 ETF가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너무 매력적인데 이거는 항상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예적금 대신에 월배당 ETF가 훨씬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락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분배율로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분배율 커버가 될 수 있고 사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하락 리스크는 당연히 테이킹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리턴을 훨씬 더 높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이렇게 월배당 관련된 ETF들을 투자하시는 게 내 현금 흐름에 도움이 돼요. 네, 지금 당장 제가 가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댓글 올려주시는 거 보면 관리비 낸다 이걸로 아, 네네. 아니면 월세 낸다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 이걸로 이제 액이 있으신 분들은 기저귀 값? 아, 괜찮네. 네, 전신값도 되겠네요. 전신값도 되고 내가 어느 정도로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분배율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그런 소소한 재미들이 있고 그다음에 분배금이 들어올 때마다 카톡이 띠링띠링 오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기분 좋습니다. 꿀팁까지? 네. 그렇다면 약간 방금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배당률이 높은 커버드 콜 ETF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배당률이 높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드 콜 전략, 옵션 매도 전략을 무조건 사용한다는 건데 그러면 주의하셔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월부당 ETF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래에서 자손용에 제가 몸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진실된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책은 특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세 가지 꿀팁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적정 프리미엄인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뭔가요? 라고 질문 주신다면 그 숫자,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 있잖아요. 뒤에 붙어있는 거. 플러스 몇 퍼센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숫자가 프리미엄이고 연간으로 이 정도로 저희가 분배율을 추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면 그 연간으로 추구하는 이 분배율이 과연 적정한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 기초지수가, 이 월배당 ETF의 기초지수가 S&P500이에요. 근데 S&P500인데 15%를 드린다는 건 전 물음표예요. 물음표. 왜냐하면 S&P500에 이게 옵션을 매도한다는 게 커브드코 전략을 사용해서 옵션을 매도한다는 거는 미래의 수익률을 현재의 확실한 현금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옵션 매도라는 거 자체가. 근데 S&P500은 1970년대 이후부터 연간으로 10%씩 상승을 해왔어요. 연간으로. 근데 연간으로 10%씩 상승을 해왔는데 그 이상을 연간 분배율을 준다고? 그러면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정한 프리미엄의 가치인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에서 분배금 까서 드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안 좋은 경우라면. 그래서 이 적정 프리미엄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수 상승을 추정하는 정도가 높은 게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금리 인하 무조건 할 거고 금리 인하 한 분이나 두 분 아니야. 올해 안에. 그런 게 화두인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책에서도 제가 다뤘지만 기업들이 조금 주인공일 수가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ETF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맞는데 내가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해요. 근데 옵션 매도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지수를 못 따라가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옵션 매도 비중이 60%라는 건 지수를 따라갈 수 있는 폭이 40%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월배당 ETF들이 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온 애들을 좀 관심 가져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연구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옵션을 원슬리로 팔고 위클리로 팔고 데일리로 팔면 원슬리보다는 위클리가 프리미엄이 높고 위클리보다는 데일리가 프리미엄이 높아요. 그럼 데일리로 프리미엄을 수출하게 된다면 옵션 매도 비중을 줄이는데 지수 상승은 많이 따라가면서 옵션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줄 수 있는 분배율도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1석 3조 정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타이어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계 ETF 같은 경우에는 뒤에 초단계가 붙었죠. 그런 건 데일리로 옵션을 매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높아요. 그래서 분배율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나스닥 100지수를 추정하죠. 성장성이 높은 지수예요. 나스닥 100지수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요. 맨날 사상 최고치에 경신한대요. 근데 내가 월배당을 받는다고 이 지수를 못 따라가잖아요. 굉장히 속상해요. 그래서 지수 상승하는 정도가 좀 높으면서 정시에 월배당도 좀 주는 그런 상품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옵션 매도 비중을 최소화해가지고 지수 상승률에 참여를 했을 때 나스닥 100지수가 1% 오르면 0.9% 오른다는 거고 옵션 매도 비중을 40% 참여한다는 거는 그러면 1% 오르면 0.6% 오른다는 건데 이게 옵션 매도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조금 아쉬우실 수 있어요. 나중에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합성형 ETF는 비용이 발생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합성형은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고 수업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수익률만 받는 거기기 때문에 수업계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월배당 ETF 투자하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하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뒤에 이름 끝에 합성이라고 붙어있는 애들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합성이라고 붙어있는데 월 분배율이 진짜 높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월 분배율이 높으니까. 근데 월 분배율이 높은데 합성인데 보니까 적정 프리미엄이인 것 같진 않아.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에서 하나가 탈락되면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좋아요. 선순위, 후순위를 생각하실 때 투자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순위를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고려할 게 확실히 있네요. 그럼요. 이게 구조가 복잡하거든요.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름만 보고 얘랑 얘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ETF의 이름이 복잡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여기에 다 힌트가 있네요. 맞아요. 잘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저 숫자는 오케이 연간으로 분배율을 추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붙어있는 건 추정하는 지수인 거고 나스닥 100 ATM의 옵션이 높다 그랬으니까 나스닥 100 옵션을 파는 ETF가 월 배당 ETF가 좀 더 분배율이 잘 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프리미엘을 준다는 건 분배율이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초단기나 이런 게 붙어있으면 위클린지, 먼슬린지, 데일린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하면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 이것도 좀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국내 리츠 ETF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과 배당 측면에서 주목한 만에 리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ETF 중에서 가장 큼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억지로 그런 건 아니고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거든요. 그냥 가장 커요. 가장 큰데 이 ETF를 통해서 이제 국내 리츠를 좀 알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면 국내 상장된 리츠 개수가 아마 23개, 24개 그 언저리 거예요. 근데 ETF 포함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 그 다음에 유동 주식 수의 기준 그 다음에 거래량의 기준을 넘는 거는 한 14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국내 리츠 ETF는 대부분 14개에서 10개 내외의 종모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 리츠 ETF의 특징은 오피스형이라는 거 오피스가 진짜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대기업형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 물론 한 개의 리츠가 오피스, 리테일, 물류 뭐 다 투자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리츠를 다 분석해서 그 리치마다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중이 오피스가 제일 높다고 하면 오피스형 리츠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ETF 구조성을 봤을 때 오피스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내 리츠에 투자하신다는 건 내가 봤을 때 오피스들이 월세를 잘 받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공실률을 보셔야 돼요. 무슨 공실률을 보셔야 되냐면 오피스의 공실률을 보셔야 돼요. 그 오피스의 공실률은 뭐냐면 뭐 이런 오피스의 공실률 를 보셔야 되는데 서울에 이제 오피스도 A급, B급, C급, D급이 있어요. 근데 A급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2023년 4분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6%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공실이 없어요. 그냥 오피스 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임대료는 2023년으로 봤을 때 2022년 대비해서 임대료는 6% 올랐어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낮으면 임대료는 올라가요. 그러면 국내 리스트드 입장에서는 분배금으로 줄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왜냐면 조금 슬픈데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나라 같이 다시 오피스로 돌아와서 일하라고 나랑 국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아직까지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고 아직까지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IT 기업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빨리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현장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좋은 건물 좋은 시설에서 오피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재택근무는 안 되니까 오피스에 와서 일을 하는데 내가 되게 좋은 시설에서 일하게 해줄게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의 자연 공실률이 5%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2.6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없는 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2.6%라는 거는 서울 오피스에 자리가 없다는 거고 오피스 주요 지구는 여의도, 강남, 판교, 종로인데 공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의도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근데 어 그럼 이거 다 들어오면 공실률이 좋아지겠네.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들이 건물 통으로 계약을 해버려요. 선임대. 계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는 여전히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빌딩을 지우고 지우고 지워도 공실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태까지도.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여의도 공실률이 2.8%거든요. 빌딩이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막 5%, 6%까지 넘어갈 거라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국내 리치들은 오피스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분배금 재원이 임대 수익을 많이 수치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인프라인데 그건 맥커리 인프라 때문에 그래요. 맥커리 인프라가 시촌이 크니까 맥커리 인프라랑 그 다음에 이제 코랑코 인프라 리치가 있거든요. 아,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치로 바꿨다.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인프라를 담당하는데 맥커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유료도로랑 고속도로가 65%의 자산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22%고 코랑코 리치 같은 경우에는 160개의 주유소를 가지고 있고 뭐 전기자 충전소,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그런 리치들도 있습니다, 국내. 근데 이제 오피스가 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7월 달에 코랑코 리치가 이름을 바꾸고 라이프 리치로 바꾸면서 오피스도 이제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그만큼 오피스에 대한 그 전망이 좋다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프라 리치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나서고 있고 그리고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리치 기업들이 배당금을 더 줄 수 있는 법안이 통과 같았어요. 그게 올해였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올해였나 작년 말이었나 그래요. 그리고 지금 리치 기업들의 억누구로 있었던 금리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금리 인학이기 때문에 리파랜싱 리스크가 조금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책에 제가 완전 자세하게 들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리파랜싱 리스크랑 그 다음에 배당을 주지 못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근데 그 배당금을 책정할 때 내가 얼마나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배당금을 책정할 수가 있는데 이 현금의 양을 책정하는데 기존의 법안은 현금의 양을 책정하는데 좀 작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좀 더 많이 책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리치들은 배당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에다 플러스 금리가 인학이 접어들면서 리파랜싱 리스크는 낮아지고 있다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리치 ETF들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게 대기업형이기 때문에 SK리치, 신한알파리치, 롯데리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 간에 조금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PC형 리치인 건 좋은데 대기업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도 있죠.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까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막 빼지 않거든요. 사무실을. 그래서 그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위험, 중수위기 대표주자라고 보시면 되고 배당률을 한 번 보면 2020년에는 5.25%였고 2021년에는 5.16%였고 2022년에는 5.82%였고 2023년에는 6.93%였는데 웽? 갑자기 2023년이 왜 이렇게 높죠?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아, 금리 안 빠졌구나. 금리 막 높아지고 안 해서. 그래서 솔직히 국내 리치를 질문을 주시긴 했지만 2년 정도, 2, 3년 정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올해 조금 괜찮아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맞아요. 보실 거면. 옛날에는 아니었고. 사실 또 리치하면 미국 리치잖아요. 아, 맞죠. 미국에 리치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책에서도 보니까 미국 리치 ETF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대표적인 미국 리치 ETF 배당률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미국 리치 배당률부터 그냥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상당되는 리치의 개수가 150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리치만, 단일 리치로 투자하면 우리나라보다 배당 수익률이 좋은 게 있죠. 근데 ETF로 봤을 때는 미국의 리치 시장은 배당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기업이에요. 내 리치의 성장성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요. 배당금을 많이 해요. 부동산을 많이 산다든지. 더 부동산을 많이 사요. 더 부동산을 확장하고, 더 건물을 짓고, 더 셀타워를 짓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리치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런 컨셉이라면 미국 리치들은 돈이 들어서 오케이, 더 많은 부동산을 사보자. 이런 것들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단일 정보로 가면 다르겠지만 미국 리치 ETF들의 배당 수익률은 보통 3%, 4% 정도이고 우리나라 리치 ETF들의 배당 수익률은 5%에서 6% 사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는 오피스형이 많아요. 5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150개가 상당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리치 지수를 파이로 그려보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물류창고.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랑. 그 다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통신타워, 그 다음에 데이터센터, 그 다음에 리테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고 셀프 스토리지부터 주택 이런 것까지 진짜 특이한 거 있는데 헬스케어 리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지?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좋다는 건 아니고 되게 특이해가지고 헬스케어 리치는 은퇴자 요양시설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부동산을 투자를 해요. 되게 특이하죠. 그런 종목도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의 리치 시장은 우리나라 리치 시장과 굉장히 다르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비중에 따라서 리치의 수익률이나 아니면 배당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워낙에 복잡하니까 일단 물류창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장주는 프로론지스라는 기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워낙에 유명해서 그런데 이 물류창고라는 거는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한테 창고를 임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프로론지스라는 기업이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위치 있죠. 좋은 위치란 무엇이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 제일 가까운 장소에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땅을 잘 사놓은 거예요. 땅을 잘 사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오늘 시키면 내일 아침에 오잖아요. 미국도 그런 걸 추구를 해요. 미국도 그런 걸 추구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물류창고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들이 좋은 거고 그리고 이커머스의 물량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사잖아요. 그럼 반품을 그만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물류창고에는 이커머스를 위한 물류창고는 한 개의 물품을 위해서 한 개의 칸이 필요한 게 아니라 1.25개의 칸이 필요합니다. 반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리 받아놔야 돼가지고 바로바로 보내줘야 되니까 내일 막 배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류창고 리치들의 여태까지 주가 흐름 그 다음에 실적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자신감이 좀 넘쳐요. 왜냐하면 미국도 약간 물류창고는 약간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냥 좋은 데다가 미리미리 다 땅을 사놔서 물류창고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있기는 쉽지가 않고 이미 도시화가 된 장소에서 물류창고를 크게 지을 정도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물류창고도 사실 이게 물류창고에 책 보시면 진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물류창고도 많이 지어지면 결국에는 임대료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네요. 미국이 코로나 때 물정고 많이 지어야지 그리고 건설 막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2022년에 금리를 넘어오리니까 건설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설 중단 그런데 그거를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금리가 여전히 높긴 해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물류창고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 회사는 임대료가 막 연간으로 계속 올라요.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제가 아마존이에요. 그런데 플로지스 물류창고는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품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물류창고가 생긴다고 한들 운송비를 다 들여서 물류를 다 옮기는 거 잘 안 합니다. 아 오히려 교환기용이 이게 되시죠.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냥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계속 연장을 하는데 계속 연장할 때 임대료를 조금씩 높여요. 그런데 그냥 오케이 그냥 오케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류창고 비중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는 리테일인데 국내수도 유명한 리얼티 인컴 리얼티 인컴은 이제 그다음으로는 사이먼 프로포티 그룹인데 리얼티 인컴은 독립형 다일 테넌트 상업용 부동산인데 세입자들이 약국부터 편의점부터 슈퍼마켓까지 리테일업을 종사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사이먼 프로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통신타워가 등장하는데 건물이 아닙니다. 미국 리츠들은 꼭 건물에 한정치 있지 않아요? 통신타워 리츠인데 그 아메리칸 타워가 되게 유명한데 이게 뭐냐면 무선 및 방송통신 인프라를 소유하고 개발하는 부속난 투자 회사예요. 이거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는 SKT 뭐 KT가 아직 있나요? 있죠? 네. 네. 죄송합니다. LG유플러스 이런 회사들 통신사들이 통신타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통신타워를 짓는 회사 따로 그다음에 통신업체 따로 그래서 통신회사가 통신타워를 임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신사가 버라이전인가? 아직도 있겠죠?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버라이전이 제일 컸는데 버라이전 버라이전이 이 아메리칸 타워에서 지은 통신타워랑 계약을 해요. 근데 통신이 5G가 되고 4G가 되고 계속 빨라지려면 통신타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통신사가 많이 계약을 해야 돼요. 통신탑이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빠르게. 그러니까 이 통신타워에 대한 전망 성장성도 좋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통신업체가 한 번 계약을 하잖아요. 내가 이거 빼면 다른 통신업체가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잘 해지를 안 합니다. 임대를 높여요. 그래도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칸 타워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 있는 통신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되게 독특한 리츠인데 성장성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월세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임대료도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중이 높은 거는 데이터 센터 리츠거든요. 이게 국내는 없죠. 데이터 센터 리츠가 되게 매력적이라서 데이터 센터 리츠만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 리츠가 미국이 정말 많았거든요. 데이터 센터 리츠가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좀 양강체제로 재편이 됐는데 에퀴닉스랑 디지털 리어티가 각각 15개랑 8개를 M&A를 했어요.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네 경쟁사가 많아져서 월세를 우리가 월세를 받는 게 떨어지잖아.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그래서 그냥 독점적인 시장이 됐어요. 독점적인 시장이 됐고 데이터 센터 임대료를 받고 뭐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데이터 센터를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 IT 업체스들도 많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데이터 센터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리치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비중을 차지하는 게 헬스케어예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셀프 스토리지가 등장을 해요. 이게 뭐지? 우리나라도 생겼어요. 최근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 창고 이런 거. 네. 개인 창고. 근데 미국은 굉장히 많아요. 도심에. 그런데 그것도 리치예요. 상장되어 있고 그런 것도 리치고 그래서 그 미국 리치 시장은 정말 크고 정말 다채로워요. 제가 요양시설에 투자하는 리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리치에 투자하신다는 거는 이 리치들 각각의 성장성을 조금 더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률을 보고 리치에 투자하실 거라면 미국 리치는 배당률을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칠 수가 있고 ETF 관점에서 그 대신 주가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ETF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내지는 또 이슈가 있는 게 SCHD 슈드인데요. 이 슈드 보니까 뭐 이거 추정하는 한국형 상품도 많이 나왔고 이 SCHD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냥 월배당 ETF가 한국에 상장하게 된 이유를 그냥 말씀드리면 슈드가 인기가 많아서예요. 그래도 슈드가 인기가 많으니까 똑같은 지수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상장하자 이래가지고 상장을 한 거고 근데 이제 태진영금 계좌 이런 데서는 외국에 있는 걸 투자를 못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월배당 ETF를 개의 순매수를 쫙 나름이 세우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전스 ETF가 제일 순매수가 많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국형 슈드에 제일 투자를 많이 하셨다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좀 이게 눈에 띄는 게 한국형 제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국 배당 다우전스 플러스 7% 를 했는데 요즘 슈드나 제피 인기가 사실 예전 같지 않고 조금 비난하는 영상들도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슈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데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는 배당금을 분배율로 주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제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액티브 ETF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운용사가 내가 맘대로 운용할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10%를 줄 수도 있는데 내가 근데 생각보다 내가 운용을 잘 못해서 그러면 7%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좋을 때는 12%를 줄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게 월배당 ETF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2의 월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매월 나가야 되는 금액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맥굴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뭐 관리비라던가 월세라던가 아니면은 기저귀값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에 나는 현금이 좀 꾸준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좀 있는 거예요. 슈드도 그렇고 제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기가 조금 시들해진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상상되어 있는 월배당 ETF들은 커브드컬 전략을 활용을 하고 운용사 입장에서 그 분배율을 맞추기 위해서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을 하고 옵션 매도를 더 많이 하던가 프리미엄을 더 수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분배율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상상되어 있는 월배당 ETF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받는 사람들 제2의 월급이라는 말이 붙을 거면 다음 달 얼마가 들어올지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게 월급 받는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측 가능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슈드나 제피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국에 상상되어 있는 프리미엄 플러스 얼마라고 적혀있는 커브드콜을 사용하는 그런 ETF들로 조금 관점이 많이 이동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피에 대한 선호도도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상업별 ETF 포트폴리오도 제안해 주셨는데 경제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매달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도 여유돈으로 ETF를 좀 사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다양한 ETF로 투자하기? 투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고 시장을 보게 되는 그 경험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나면 저는 제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미국 지수에 투자 좀 해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라도 S&P500 ETF랑 나스닥팩 ETF 투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투자한 ETF들에 대한 이야기는 찾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따로 검색해보지 않아도 맨날 맨날 뉴스에 나오고 그 ETF 포함되는 종목들에 대한 뉴스 내가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다 업데이트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절대 수입률은 혁신성장 ETF 대비해서 낮겠죠. 당연히 1년에 50%씩 나는 혁신성장 ETF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대비해서는 적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내가 취업준비 대학교 과제 팀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투자 공부까지 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20대 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정말 찐이에요. 제가 20대 때 20대 초반에 이 업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계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일찍 투자를 하시는데 이제 날라가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거에 공부를 못한다. 난 바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미국에 투자하는 나스닥 100, S&P 500, ETF는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왜냐면 20년 동안 변동성이랑 성장성을 S축, Y축에 놓고 그리잖아요. 그럼 미국은 정말 웃긴 게 변동성은 낮은데 수익률은 높아요. 유일한 거의 국가예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장기 투자를 생각하실 때 꼭 미국 대표지수 ETF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ETF 한 주 가격 안 비싸요. 10만 원 5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사실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1억 정도 모은 직장인이 ISA나 IRP 계좌에서 ETF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ETF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본격적으로 ETF 포트폴리오를 만들 시기인데 경제활동 시작이 전부터 경제적인 여유가 있죠. 그리고 뭐가 생기냐 퇴직연금이 생겨요. 그러면 그 퇴직연금을 가만히 냅두시지 말고 투자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기로 가고 있고 신흥국을 필두로 경제가 나아지고 인도랑 미국으로 필두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성장 속에 조금 더 포커스되어 있는 ETF들을 찾아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2014년에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직장인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럼 난 어리잖아요. 20대 혹은 30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금부터 재밌게 ETF 포트폴리오를 가장 재밌게 꾸려볼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대표지수나 아니면 혁신성장 테마지수를 추종한 ETF 이번 시간에 제가 막 반도체 전기차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침도 있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거는 그래서 이 비중을 국가대표지수랑 그다음에 혁신성장 테마지수를 70% 정도 가져가느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과격한 포트폴리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나스닥 100과 S&P 500의 비중을 가지고 가면 솔직히 걔네들은 수익률이 좋은데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다 합쳐서 70%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배당형 ETF의 15% 정도 그다음에 채권형 ETF의 15% 정도를 투자하면은 좀 발란스를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율이나 원자재 같은 경우에 따로 적지 않은 건 저는 단기 매매로 활용하시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리스크가 크더라도 나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혁신성장 테마형 ETF를 40에서 50% 정도 가져가시면 되고 국가 대표지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인도 국가 대표지수를 20에서 30% 정도 담으면 되고 균형 잡힌 주식 비중을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70% 중에서 35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35%는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AI라던가 미국 빅테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사회에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거든요. 내가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배당 ETF를 15%나 넣어놓은 거는 퇴직연금이 생기니까 퇴직연금에서 투자를 하시면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요. 배당금이 그래서 배당금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 인출할 때 3.3에서 5.5% 연금 소금세가 부과가 되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긴 퇴직연금을 그대로 현금으로 놔두면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현금의 가치는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증권계좌 옮기셔가지고 ETF든 아니면 뭐든 어떤 투자든 해보시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퇴직연금이 입금되는 분배금을 그대로 놔두는 건 너무 아까워요. 이거는 그냥 ETF 저희 ETF를 사주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아까워요. 제 친구들한테서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해요. 너 제발 증권계좌로 옮겨서 투자하면 안 돼? 그거 예금 수익률 붙는 거 좋지 안정적이고 좋은데 너 29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월배당 ETF를 꾸준히 재투자를 계속하는 거죠. 왜냐면 퇴직연금에 있는 월배당금은 월배당금만 찾을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내가 사회 초등생이면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재투자를 했을 때 나한테 돈이 얼마나 모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정립식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제가 그냥 숫자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배당 다우스원스 플러스 7% ETF를 2014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정립식으로 투자를 했다고 쳐요. 물론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만원이 들어오는 거는 어렵죠. 근데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근데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원천직출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모두 동일한 상품에 다시 재투자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2023년 6월 내 퇴직연금 계좌에는 약 2억 435만원이 모였을 거예요. 물론 10년의 세월도 있고 그 다음에 지수가 상승한 것도 있고 월배당금을 다시 다 제출한 것도 있겠지만 세정기준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가정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라 그러냐면 내 퇴직연금 계좌에 10년 뒤에 이 정도의 금액이 모아진다고 생각하면 해볼 법하지 않나요? 되게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아요. ETF는 절대로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금과 비교하는 게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방 리스크가 있으니까 ETF는 그런데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대부분의 은행들의 12개월 적금의 금리가 2에서 3% 많이 높은 많이 높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4%, 5%까지도 갔었죠. 그런데 그냥 평균을 때려서 3%라고 치면 연평균 3%가 붙은 거 매달 똑같이 100만 원씩 예금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보면 나의 계좌에는 1억 3,200만 원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속 시원하게 비교해드리면 좋으니까 제가 비교를 해드린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당연히 예금은 원금 손실이 없죠. 하지만 저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싶다면 월배당 ETF를 퇴직연금에서 다시 정립식으로 재투자를 하시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두고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퇴직금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걸 가지고 ETF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전적인 상품의 비중을 늘리고 그다음에 공격적인 포지션은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앞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안정적이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ETF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국가대표지사 혁신성장 테마 ETF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쳐서 30에서 40% 아까 사회촌생이랑 반대죠.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혁신성장 테마 ETF는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올 난리 많이 남았지 않기 때문에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는 그래서 혁신성장 테마 ETF 비중을 크게 가져간다기 보다는 인도 ETF의 비중을 크게 가져간다기 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나스닥 100과 S&P 500 ETF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월배당 ETF의 비중을 대폭 늘려보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현금 흐름을 위해서 월배당 ETF를 40에서 50% 정도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월배당 ETF 중에서도 사실은 분배금을 많이 주는 ETF를 고르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수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월급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 확실한 현금 가치로 가져오는 그런 상품들을 투자하시는 거 좀 더 어울린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커브드컬 전략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연 15% 연 12% 이런 상품들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커브드컬 전략을 이거는 똑같아요. 지수 상승을 너무 못 따라가는 건 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탈거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워줘서 ETF라던가 좀 더 배당 성향이 강하죠. 그다음에 S&P 500 플러스 10%라던가 혹은 나삭 100 플러스 15%라던가 이런 ETF들로 좀 포트폴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금을 수령한 시기가 몇 년이 안 남으셨다면 굳이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중도 해지를 하지 않고 쭉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오히려 월배당 ETF를 정립식으로 투자해보시는 것도 아이디어라고 보실 수 있고 채권 비중은 한 20에서 30%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금리가 떨어진대 미국 장기채에 완전 다 올인 이런 것보다는 좀 변동성을 축소해 놓은 커브노커 전략을 활용한 미국 장기채 ETF들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예금 적금도 좋아요. 어느 정도는 전체 자산에서는 근데 ETF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CD금리를 추정하나 코퍼금리를 추정하는 그런 ETF들도 잠깐 세진 현금에서 안전자산 무조건 30% 가져가야 되니까 거기에 잠깐 담아놓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ETF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장 그런 혁신 테마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약간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약간 생활비를 받는 그런 ETF는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간중간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책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꼭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 읽어보시면 정말 나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매니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